식당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썩은 식재료가 발견되면 이건 식품위생관리법의 위반이다. O, X 아니라고요? 네, 의외이실 건데 발견만으로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. 그럼요. 식품위생법은 명백히 판매할 목적, 판매를 전제로 처벌을 합니다. 설사 그래서 그 안에, 판매자의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지난 게 있다 하더라도 이걸 판매의 목적이라는 걸 검찰 측에서 입증하지 못한다고 하면 무죄가 될 수 있습니다. 최근 수원지방법원 판결에서 도토로 무판매업자의 냉장고에서 유통기한이 2년이나 지난 20kg짜리 원재료가 발견됐지만 재판 도중에 결국 검찰 측에서 판매의 목적을 입증 못했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을 한 사안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좀 그렇네요. 그러니까 소비자의 손에 넘어갔을 경우에 처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지만 일단 냉장고에 있다는 것만으로 처벌이 어렵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. 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